예술이다. 아, 잠깐. 파스 좀 붙여줘. 나 잠을 못 잤나. 너무 아픈데. 여기저. 아휴, 너밖에 없다고 해도 파스 붙여주는 거야. 미안하다, 벌써 너한테 짐이 되네. 아니에요, 형님. 그늘 막아주는 거야? 야, 됐어. 너 앞전쟁 때 선크림 너무 많이 발랐다는 소문이 있더라. 얘 부끄러워하는 거 봐. 아휴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좀 더 터벌어져 있을 것 같은데. 자. 나 요즘 비주얼 배우로 너 보고서 거듭나기를 했거든. 이미 초점이신데, 형님. 진짜? 네, 당연하죠. 야, 솔직히 희원이하고 나하고 누가 더 어려 보이냐. 어려, 어려 보이는 거야? 누가 더 젊어보이. 진짜로. 희원이 지금 없잖아. 솔직히 얘기해. 아, 두근덕 벌 수 있어. 그렇지. 어? 두근덕 벌 수 있어. 너 끝까지 들을래? 아휴. 아휴. 솔직히 얘기해. 아, 두근덕 벌 수 있어. 어?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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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은 믿을 수가 없어. 너 봐봐. 야! 아, 솔직히 얘기해 봐. 조용히 얘기해 봐. 아휴. 시원이가 더 젊어, 어려운 쪽. 젊어 보이냐. 대화력이. 아, 근데 두근덕 나이를 가늠하지 못하겠어. 일단은 내가 제보다는 형이야. 이거 열어볼까요, 형? 아니, 닫아놔, 지금은. 솔직히 얘기해. 그냥 편안하게. 맘에 없어. 아휴, 또 이게 딱딱 땀이 나면서 지금 화가 나려고. 근데 살짝 좀 하얗게 받는 게 좋긴 하네요. 진짜로? 네네네. 좀 두껍게 발라야지 좀 좋다고는 들었어요. 저도. 너튜브에서 봤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거시기 하면 되나요? 로운이 너 좀 많이 변했다. 어, 어떡합니까?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거시기. 이제 거시기 하면 돼. 많이 변했어. 어? 금세. 안동찜닭이란 말이야? 그래, 안동찜닭은 좀 거시기 하면 돼. 야, 근데 안동찜닭이 유래가 뭐야? 글쎄요? 글쎄요? 제가 좀 찾아봤는데. 찾아봤는데 하면 안 되지.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. 근데 아까 설명이 다 좋은데 좀 길어. 고과라만 고치면 딱이야. 타이트하게 할까요? 응, 타이트하게 해야 돼. 감독님 이 대상 빨리처럼 하는 거죠. 너 invites 친구 저거야.